자, 그러면 이번에 선대위 재편하는 부분, 과연 포커스를 어느 쪽에 맞춘 선대위가 될까 궁금한데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돋보이는 선대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단양의 개인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걸 알면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해야죠. 여기서 잘 얘기하면 혹시 알아요? 총괄로 쓸지? 김종인 위원장님이 저를 바로 회고시킬지도 모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어제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게 임태희 실장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했었다는 것 같아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해피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물러난다는 것을 어떻게 밑에서 얘기도 않고 김경진 단장하고 얘기 안 되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일요일 저녁쯤에서 여섯 분의 총괄 본부장들하고 아마 신지혜 씨 정도가 물러나는 걸로 내부적인 연통이 서로 돌고 있었는가 봐요. 선대위 세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보에게도 약간은 귀뜸이 좀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판이 커져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분들까지 일괄 사표를 내는 걸로 지금 판이 커진 거 아니에요? 어제 월요일자로. 그거를 윤석열 후보도 몰랐다는 거 아니니까? 네, 그건 거기까지 판이 커질지는 몰랐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후보를 모르게 하죠? 그러니까 후보는 본부장급 정도만 선에서 사표 내고 쇄신하는 것 정도만 짐작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판이 커지면서 다 이렇게 내니까 그러면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공지를 해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아마 통화나 연락이 안 되니까 이게 공보단이나 대변인은 대화빌딩이라고 선거 캠프에 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총괄 상황실은 지금 당사 6층에 있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님 옆방에 임태희 실장하고 정태근 전 의원이 계세요. 그런데 두 분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 복심이시거든요. 그래서 임태희 실장한테 아마 이영수 대변인처럼 전화로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님도 형식적으로 사표를 같이 내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임태희 실장이 자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측근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런 걸로 알고 그랬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정정공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진 단장은 대단히 평면적으로 쭉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각을 잡고 얘기를 하면요.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아니 그런데 무슨 팩트에 평면이 있고 입체가 어디 있어. 아시죠? 어떻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증권거로도 일정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도중에 일정 중단하고 돌아와요. 뭐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 듣고 보니까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자기 마음대로 개편한다고 그래. 어떤 기사에서는 쿠데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이른바 윤핵관들 소위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냐 선대위 개편한도 후보랑 상의 없이 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돼. 완전히 후보를 어떤 뭐랄까 약간은 디스크레이더다. 복급 없이 취급한 거죠. 약간 좀 이렇게 아랫단위로 취급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측근 그룹들이 발끈한 거예요. 어? 선대 본부장단 6개 본부장단 전면 개최? 야 김종인 의원장 집어넣어.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죠. 임태위 단장 그거 모르고 있다가 그냥 그게 사단 나니까 아 그게 아니고 소위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윤석열 위원장이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통화해서 오해를 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봉합을 했지만. 일단 기사에 윤석열 후보가 매우 섭섭해했다라는 것은 공식 워딩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한 얘기니까. 김종인 총괄 섭섭위원장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이제 오늘 아침에 몇몇 기사를 보니까 매우 화를 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화났을 거예요. 윤석열은 화냈죠? 아이 인품이 훌륭하세요. 화를 안 내는 게 인품하고 상관있는 건 아니고요. 화를 낼 때는 내야겠죠. 하여튼 정기남 대변인은 어떻게든지 지금 어떻게든지 나쁜 말에서 사의를 벌리려고 아무 별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측근 무릎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떼고 갈 수도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면전에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것은 좀 거시기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 어찌 됐든 후보가 돋보이는 선대위가 돼야 된다. 이것이 대전제잖아요. 그런데 선대위 총괄 맡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도 모르겠다. 다 바꿀 거야라고 얘기해서 후보가 놀라서 뛰어와. 그리고 또 선대위원장도 바꾼다고 이렇게 작업을 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시끄러워. 오늘도 일정이 없고 내일도 아직 몰라. 대표도 들어온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라. 거기에 결정적으로 선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우리가 다 할 테니까 후보는 연기만 그냥 잘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국민들이 누구를 보고 찍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앵커께서도 그 앞 문장을 하나 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뭐죠?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당신의 비서 역할을 할 테이니 당신은 우리가 해 준 대로 이렇게 연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의 비서 역할을 할 테이니. 비서실장이라고 했는데. 비서실장. 비서실장을 맡겠다는 거하고 연기를 하겠다는 거하고 그 앞부분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견마지로 옛날 말로 견마지로 모든 노력을 다 할 테니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는 우리가 짜준 사전에 논의하고 짜준 각본대로 가는 것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도움이 좀 더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간곡한 충언 아닐까요? 비서실장이 연기를 시키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감독이 연기를 시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감독 역할 안 하고 정말 온몸을 다 해서 윤석열을 비서 입장에서 모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내가 김경진 단장이 앞에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 좋은 말 좀 해 주세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왜 말을 문장으로 빼고 나쁘지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어떻게 짜야 제대로 된 선데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게 지금 후보의 일정 동선 메시지 완벽하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게 신속하게 결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후보하고 긴밀한 조율을 하도록 하겠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총괄선대본, 김종인 직속의 기구를 제대로 만들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정말 완전히 단기필마 형식으로 좀 민첩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이런 분위기는 없나요? 아니, 김종인 위원장은 그분 나름대로 권위가 있으시고 누가 봐도 선거의 전문가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라든지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확고한 거봉이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두가 신뢰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언동이라든지 행동들이 과연 이게 후보께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심정적으로는 김병준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하고는 좀 잘 통하는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조금 껄끄러운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껄끄러운 거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맥락을 가지고 보면.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껄끄러울 이유는 하나도 없죠. 저는 김경기 단장이 당내 사장을 더 훨씬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평가한다랄까 그런 수준밖에 안 될 걸로 보입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에게 완전히 선대위 개편, 리셋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하고는 어느 정도 상의하는 모양새였거든요. 어느 정도 내용적 교감을 하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안 이루어지면서 중간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사단도 났던 것이고 해프닝도 있었던 건데. 그러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완전히 선대위 재구성 수준으로 가는 거냐. 김종인 위원장의 정권을 가지고 리셋의 권한도 가지고 후보 일정 동선 다 김종인 위원장이 거머쥐고 가는 거냐. 아니면 혹시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측근 중심으로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아니, 이준석 대표 계속 달고 갈 겁니까? 뭐 이를테면 또 김종인 위원장 저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후보를 저런 식으로 평가하고 또 본인이 다 모든 선거를 치를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습. 아니, 신의 체제로 그냥 재편합시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반대하거나 배척하는 기준은 내부적으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핵심 키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선대위 개편도 아마 김종인 위원장 뜻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이 여부가 사실은 관심이 되어야죠. 그 부분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새시대준비위원회입니다. 새시대준비위원회를 새로 세판을 짜면서 살리고 갈 거냐 없앨 거냐 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보냐면 지금 선대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새시대준비위원회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새시대준비위원회 저게 뭐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선거 체제에서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를 찍기도 모한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보고 왔을 때 이쪽에 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으로 오시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했는데 슬슬 나오는 얘기가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완전히 정계개편의 축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뭐야 우리는 완전히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나중에 지방선거 있고 총선 있잖아요. 정계개편되면 우리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열심히 안 뛴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돼 왔어요. 그래서 선대위 가지고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글쎄 걱정도 병이라고밖에 필요할 길이 없네요. 너무 과도한 걱정인 것 같고요. 아니 제 분석이 아니고 그런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과도한 기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험난한 시간을 거쳐야 될 것이다. 이게 국회의석이 지금 집권여당이 180석 가까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모든 정치 권력을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 지방자치 권력 모든 것이 지금 민주당 집권여당에 집중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자리 빠지면 계속해서 정무직들 임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당선돼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혹시 자연스럽게 뭔가 의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정말로 정말로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내부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대통령 당선된 거 하나를 가지고 무슨 정계개편을 꾀한다. 거의 머릿속에 불가능한 상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닐 거다. 그럼에도 밖에서 어쨌든 보는 시각은요. 아까 연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을 잡든 못 잡든 김한길 새시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정계개편에 대한 이런 구상이 굉장히 구상으로 시작되고 또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방선거 공천 얘기까지 거론될 정도니까 또 독자 신당 창설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요인들이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대위 재편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김한길 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신재해 씨 사태 파동을 근거로 해서 책임지는 추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김한길 새시대위원장을 인사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용하든지 할 건지 여기도 아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원래 새시대 준비원에 김종인 위원장이 좀 마뜩치 않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수화에 그냥 일사불란한 조직을 원했었는데 그게 조금 커지면서 좀 그러신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좀 새로운 안이 나오면 한번 그걸 가지고 얘기해 보죠. 알겠습니다.